아 오늘 패스런택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제발 볼게요. 눈치채겨. 전주산 도착. 아시안게임 간다고 합적이 되셔서 여기 있는 눈이 더 몇 쪽이에요. 여기 있는 거 다 백성이라도 그래요. 제 45개예요. 제가 아까 저한테 왔어요. 안녕하세요 백성분들님. 안녕하세요 백성분들님. 저희 아시안게임 간다고 합적이 되셔서 저희가 저희 가지고 있는 유니폼을 다 벗었습니다. 그래서 백성호 선수는 다시 함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구호를 준비했습니다. 구호 시작! 전북의 팔! 한국의 팔! 백성호 화이팅! 공북 시립점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. 장교수 일주일! 오늘은 아마도준이 선발로 나왔으니까 좀 빡빡 터덕 서졌으면 좋겠다.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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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란히 끼우는 걸 그대를 최상수 ês 전부 갈 때 알래오 좋아좋아 그렇지 P.O 홍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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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턴사한테 패턴 좀 떨궈주려고 하는데 우리 팀이 지금 봐봐 패턴을 알았어? 패턴 위도가 3명 달라붙고 지금 그럼 전수를 바꿔야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패턴을 잘한다 너무 잘한다 홍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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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잡았어야 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알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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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집중하자 두 번째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유니스 unun 그러니까 두 번째 침 두 번째 침 세 번째 침 entertaine 1, 2, 3, 4 hochorelle, hochorelle, hochorelle 해, 해, 해! hochorelle, hochorelle! A-O-RL 아 진짜 도와줘 됐어 아 진짜 도와줘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아 킹 호 아 김진수 선수에게 강렬수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김진수 김진수 방금 헤딩할 때 마스크가 썩나봐 얼굴이 가슴 찰렁해 진짜 아 깜짝 놀랐네 몸을 안 사리니까 아 손같이 저 홀린 선수야 아 진짜? 아 맞아 맞아 저 선수가 왼발이 키기 좋아 아니야 제발 막을 수 있다 우리 좋은 선수 할 수 있다 김정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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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했다 잘했다 골 골 골 아 좋았는데 박정훈 김진수 김진수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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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오 민정아 빙트를 그만 스완지 민경 택배락이 대박! 너무 잘했다! 전북에 푸시 전북에 푸시 제발! 제발 볼 때야! 너무 잘했다! 미치겠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꼭 이기길 바랬는데 무승부라서 너무 아쉽고요. 그래도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는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쓰레기를 주고 갈 건데요.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꼭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. 꼭 자신이 먹은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야! 쓰레기 엄청나니? 쓰레기 엄청나니? 하하하하하 영원히 영원하라 영원히 영원하라 고맙습니다. 안녕!